어이 달스내엘 라이브입니다 대야가 카리오스 했습니다 네 카리오스를 했죠 아 이게 뭐 이렇게 기름손이야 큰일 났네 이번엔 기름 발까지 나왔습니다 카리오스한 대야를 이제는 딘 핸더슨으로 바꿔야 할까요 지금 연구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 대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이거 지난 주말 에버튼과 경기 있었는데 이거 맨유 입장에서는 진짜 잡았어야 되는 그런 경기잖아요 아니 지금 막 챔피언스리가 너무 급하니까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미스를 할 수가 있죠 전반 시작하고 한 3분 지났나 아니 뭔 놈에 이렇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걸 늦게 이렇게 처리하다가 칼버트 루이인에게 뻥 쳤는데 오른발로 그냥 그게 상대 공격수 막고 이렇게 들어가 버렸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를 좀 하고 말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야가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번째인가요 예 그 지난 시즌부터 시작을 하자면 대야가 실책으로 실점을 내준 게 이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모두 몇 개가 될까요 예 벌써 일곱 번째 돼요 예 되게 많잖아 이러면 실책으로 실점을 내준 게 일곱 번째니까 이거는 그 류캐슬의 두브라프카라든지 아스날의 레노와 함께 지금 지난 시즌부터 따지면 최고라고 하니까 너무 많습니다 대야의 어떤 이름값을 놓고 보자면 실수 투성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 맨유의 대선배 있죠 요즘 스카이스포츠에서 해설도 하고 이런 사람 네 누굴까요? 아주 무서웠던 사람 막 담구는 거 되게 잘했던 태클 막 무섭게 로이킨 로이킨이 또 한마디 했으면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네 바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니 쟤 대야 쟤 왜 저래 무슨 생각하고 지금 경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왜 저렇게 볼을 늦게 처리하는 거야 나 같으면 저거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때 반 죽여놨어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로이킨이 진짜 감독이었으면 진짜 반 죽였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약간 뉘앙스를 어떻게 풍겼냐면 좀 교만하다 대야가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 근래에 좀 교만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로이킨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샤르 감독은 당연히 좀 감쌌죠 축구에서는 가끔씩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진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해한다 하지만 그 장면만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대야의 반응과 움직임이 너무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감독은 시즌 도중에는 당연히 웬만하면 선수를 신뢰한다고 얘기해야죠 특히나 골키퍼인데 주전 골키퍼한테 제 못해요 제가 빼버릴 거 이러면 안 되니까 쇼샤르 감독도 속으로는 굉장히 소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대야제 왜 그러지? 뭐가 문제지? 이런 생각하고 저는 불명히 할 거라 보고요 지난해 12월 기억하세요? 와프드와이 경기 때? 그 사르, 아 이번에 보니까 리버풀 와 리버풀 전에서 엄청 잘했던 사르가 그 지난해 12월 할 때도 딱 때렸는데 대야가 그거 되게 평범한 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캐치미스 해가지고 실점을 했었잖아요 이게 무슨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황당한 실수라니까 너무 어이없잖아요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하는 문제가 있는데 피어스 모건이라고 하는 알려져 있는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대야의 플레이를 보더니 또 바로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남겼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대야는 세계 최고의 골키퍼라는 칭호가 잃어버린 전까지 도대체 몇 번에서 실수를 하려고 저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? 독서를 또 한 번 확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끝난 거 아니야?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지금 맨유가 그 브루노 페란데스 정말 잘 데려왔잖아요 이번 겨울에 데려와가지고 와 에버튼 경기에서 그거 보고 진짜 어머머 잘 데려 센스가 있다니까요 브루노 페란데스가 지금 최근에 맨유 경기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이러면서 맨유를 좀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는데 아무리 앞이 잘하면 뭐 합니까? 수비 쪽에서 그런 결정적인 미스 하나 해가지고 실점 딱 해버린 맥이 확 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대야가 실책으로 7개 내줬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골키퍼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스탯 데이터가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럼 말씀드릴까요? 그냥 이게 느낌으로만 아 대야가 좀 안 좋나? 이게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도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데이터도 지금 대야의 어떤 좋지 않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무실점 경기를 뜻하는 게 뭐죠? 맞습니다 클린 시트 클린 시트 대야가 몇 개 했을까요? 힌트 지난 시즌부터 대야가 실책으로 실점을 내준 게 7개 대야가 올 시즌 클린 시트 경기가 7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순위로 따지면 프리미어링 전체 골키퍼들 중에 9위입니다 9위 한 중위 거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건 그나마 좀 나은 수치예요 다른 수치들에 비해서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 뭐 클린 시트야 무실점이야 그 저기 팀 수비하고 연결된 건데 어떻게 골키퍼가 티면 뭐라고 합니까?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골키퍼 개인의 능력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어 개인 세이브 능력 있죠? 이렇게 딱 잡아주는 이거 그냥 숫자로만 얘기할게요 72개 몇이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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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것 같아요 대야 11위 이건 또 주인권 밑으로 내려가요 예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페널티 지역을 벗어나서 골키퍼를 확 앞으로 뛰어나가지고 볼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위퍼 클리어런스라고 하는데 이거 몇 개 했느냐 대야가 올 시즌 3개 했습니다 3개 그래서 몇이냐 21위입니다 처참하죠 21위면 무슨 얘기예요? 다른 팀의 백업 골키퍼보다도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예 또 예를 들어 또 뭐가 있냐면 상대 크로스를 저지하는 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영국에서는 하이 클레임이라고 해야 합니다 높은 볼을 처리하는 그걸 이제 크로스 저지하는 걸 이거 몇 개 했느냐 대야가 올해 이번 시즌 5번 이건 더 처참합니다 몇 위? 어떻게 하냐 진짜 2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상대 골키퍼보다도 숫자가 적다는 거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다 이럴까요? 지금 대야가 네 대야가 지금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경기를 뛰고 있어요 그리고 맨유에서는 9시즌째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부동의 골키퍼잖아요 사실 뭐 대야가 뭐 약간의 뭐 부상이라든지 뭐 이럴 경우 아니면은 뭐 부상도 잘 안당하지만 그냥 계속 주전으로 좀 뛰고 있다 보니까 도전받지 않아요 예 경합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사라져버리니까 어 대야가 너무 이거 좀 안일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이킨의 표현들을 하자면 어 이거 지금 보면 좀 교만해진 거 아니야? 어 집중력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?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 겁니다 어 어 여러분들 대야가 주급을 지금 얼마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? 일주일에 받는 돈? 네 주급 대야의 주급이 얼마일까요? 네 와 우리 꺼경이 정말 탑을 찍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꺼경이 이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받습니다 얼마냐? 하 정말 부럽 절대 전 부럽진 않습니다 네 37만 5천 파운드입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일까요? 네 5억 7천만 원입니다 5억 7천만 원을 일주일에 받으니까 하루에 대야가 받는 돈이 계산을 해보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8천만 원을 하루에 버는 대야죠 블럭머 프로 선수가 잘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요즘 이제 이 대야의 품과 관련해서 이게 말이 돼? 이건 맨유에서도 탑이고요 이 주급은 프리미어링의 전체 탑입니다 꺼경 이후에 전체 탑이에요 지금 전체 최고로 많이 받는 선수가 바로 대야입니다 일주일에 5억 7천만 원 하루에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대야가 받고 있습니다 자 돈은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스탯은 전부 떨어지고 있죠 요새 플레이하는 거 보면 엉뚱한 실수들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대야를 놔줘야 되나 혹은 최소한 혹은 최소한 어떤 좀 이렇게 경쟁과 경합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를 좀 영입을 해줘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선수가 누굴까요? 바로 딘 핸더슨입니다 네 셰필드에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선수입니다 22살의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가 잘하니까 맨유가 데려오자가 아니라 원래 맨유 선수예요 맨유 선수인데 여러 팀을 임대, 임대, 임대 다니다가 지금 셰필드로 임대 가서 두 시즌째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딘 핸더슨을 근데 딘 핸더슨은 그러면 그냥 뭐 그냥 팀이 돌풍을 일으키니까 그런 겁니까?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아까 대야의 스탯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그냥 비교해드릴까요? 똑같이? 똑같이 비교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자 대야가 9위였던 클린시티 있죠? 무십점 경기 대야는 9위였습니다 딘 핸더슨은 몇일까요? 클린시티 틴 부분 3위입니다 자 대야가 21위였던 스위퍼 클리어런스는 딘 핸더슨은 몇일까요? 17위입니다 이것도 앞서있죠 대야가 22위였던 상대 크로스저지 하이클레임은 몇일까요? 8위입니다 이것도 앞서있죠 대야가 딘 핸더슨에게 앞서있는거는 숫자로 놓고 보면 뭐가 있느냐 세이브에 있습니다 대야가 아까 11위라고 했는데 핸더슨은 14위입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 통계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런겁니다 그냥 세이브 숫자로만 놓고 보면 유일하게 요 제가 말씀드렸던 항목에서는 대야가 요 세이브는 앞서있어요 세이브 자체의 숫자는 그런데 세이브 비율 있죠 상대 슈팅 대비 내가 몇개 박았냐 사실 이거를 봐야되잖아요 이거는 왜냐면 대야하고 딘 핸더슨하고 출장경기수가 좀 달라요 오히려 절대적인 숫자는 대야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거 왜냐면 경기를 더 많이 뛰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 세이브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그러면 경기 대비라던지 상대 슈팅 대비 이거를 봐야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거는 세이브 비율 몇결 때렸는데 몇결 막은거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요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세이브율 그러니까 대야는 몇일까요 일단 몇 퍼센트일까요 대야는 한 몇 퍼센트 세이브를 보여줄까요 한 10개 때리면 몇개 막는다고 해야 될까요 상대가 바로 한 7개정도를 막습니다 69.1% 프리미어리기 전체 골급패들 중에 몇일까요 대야의 세이브율은 7입니다 자 딘앤더스는 그러면 상대 슈팅 대비 딘앤더스는 세이브율을 얼마나 할까요 75%입니다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골급패들 중에 몇위정도 될까요 딘앤더슨이 2위에요 정말 잘하죠 지금 프리미어리그 전체 세이브 1위는 누굴 것 같으세요 리버풀의 알리송이에요 리버풀의 알리송이 현재 지금 1위인데 그 2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가 바로 딘앤더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세이브율 자체가 워낙 좋잖아요 어 그런데다가 사실 뭐 딘앤더슨은 우리가 셰필드에서 이렇게 워낙 잘하는 걸 보면서 그렇기도 있지만 연령별 대표팀을 잉글랜드에서 쭉 띄었어요 그리고 요새 픽포드가 조금 잘 못해가지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도 야 이 정도면 주정급으로 한번 좀 경합시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요새 남대문 감독님이 있죠 사우스게트 감독이 야 야 지금 잘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런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임대생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딘앤더슨의 지금 어 주급은 얼마일까요 주급 딘앤더슨은 얼마정도 받고 있을까요 셰필드에서 충격적입니다 만파운드 우리 돈으로 1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물론 어 정말 많은 돈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 따지면 일주일에 1500만원을 벌면 정말 많이 버는 거지만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라고 따진다면 이건 사실 뭐 진짜 진짜 얼마 안 됐는 돈이죠 대야 비교하면 몇 배 차이에요 37배 차이에요 지금 딘앤더슨이 고작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로 활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메뉴팬들이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 메뉴 선수잖아 어 데려와서 대야를 대체하던지 아니면 뭐 대야가 그래도 경험도 있고 뭐 아무래도 베테랑이니까 그럼 딘앤더슨을 좀 데려와가지고 뭐 경합이라도 도전이라도 한번 시켜보던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딘앤더슨 좋더라고요 나이도 지금 22살밖에 안 돼가지고 어 아주 좋은 재능입니다 어 피지컬도 아주 좋고요 반응 속도도 아주 괜찮고 자 어쨌든 메뉴가 좀 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은 물론 지금 뭐 이적 시장이 다쳤으니까 당장 데려올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지금 5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즌 때 뭐 챔피언스 리그를 갈 수 있는 지금 순위권으로 좀 와 있는데 어 또 챔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에 나가더라도 골키퍼가 이 정도 상황이라면 다음 시즌 또 이렇게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포지션도 좀 필요하지만 골키퍼도 어쨌든 최소한 경합 정도는 아니면 뭐 심각하게라도 대야를 원래 한 9시즌 정도 있으면 약간 좀 고인물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그 유력한 후보는 딘앤더슨이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 재밌을까 딘앤더슨 뛰러가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대야는 근데 진짜 왜 저러지 자꾸 진짜 로이키턴한테 빠져야 되나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 구독 구독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